2021년 역대급 장세, 화려한 포문이 열렸다. 투월경제TV와 CGV의 콜라보레이션. 2020이 투자의 시대,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당신의 투자에 격변을 가져올 최고의 전문가들이 온다. 월가 트레이더 출신 브라이언킥, 테크니컬 트레이딩의 진수, 한지안. 성장성에 베팅하라, 정재훈. 언택트와 컨택트로 동시에 만나는 실전 투자의 비기. 2021년 당신의 투자에 반전이 일어난다. 2021 투자의 시대,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2월 27일 오후 1시, CGV 신초나트론에서 함께하세요.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된 강의 들어가 보기 전에 저희 2월 27일에 특별한 강연회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때 함께 하실 텐데 어떤 내용들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때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비코인이 9,000불부터 5개월 전에 5만을 넘어서 한국 돈으로 6,000만을 각각에 오는데 이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눌 때 야, 이거 10만불 간다. 맞아요. 어디를 가나 비코인 얘기가 어저께도 내가 식사하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비코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거를 워딩이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좀 반대로 조금 이제 경계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인이 지금 천천히 그 오차파도 흔한 패턴이 막 인딩 다이그노 그리고 그 카운트가 되게 좀 지금 이렇게 쪼이고 쪼이고 쪼이는 펜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때 AO, RSI, MACD, 스토케스틱 그리고 다 보면 그런 게 지금 천천히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큰 조정이 언제 오나? 그렇죠. CGV를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날의 어떤 카운트를, 대체 카운트를 당연히 100% 카운트는 없잖아요. 당연히 조정이 여기까지 온다 딱 누가 개념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 이걸 거다. 또 이거 아니면 또 이럴 거다. 이 장기 카운트가 한 두세 개 지금 내 머리에 남아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CGV까지 오셨는데 안 나눠드리면 좀 서운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또 그때 그 상황을 봐서 어떤 월드코인이 무슨 차트를 공개하나 더 보너스로 더 좀 오신 거를 당연히 뭐 좀 이득을 보시게 좀 내가 이거를 보여드리지 않나 그래서 좀 많이 거기서 오픈을 하고 당연히 보람있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김성 앵커님이랑 오실 거죠? 네, 그럼요. 가야죠. 깜짝 놀랐어요. 김성 앵커님 없으면 못해. 알겠습니다. 저도 그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2월 27일에 조금 특별한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GV와 함께해서 저희가 언택트 그리고 컨택트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또 서울경제TV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